이거 뭐야? 비타민 젤리가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어? 너무 맛있어서 자꾸 먹고 싶잖아 우리 엄마랑 언니도 좋아하겠다 다음 누가 돼 사다줘야지 김하사 그게 뭐예요? 아 이거 비타민 젤리인데요 비타민C, 비타민D가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이에요 그냥 오렌지 맛 젤리 같아요 드셔보실래요? 김하사가 주는 젤리라 그런가? 더 맛있는데? 아 제 거 다 드시면 어떡해요 아 그러면 내가 당장 끝나고 밥 사면 되겠네 밥 먹고 커피도 한 잔 어때요? 아 괜찮아요 PX에 파니까 또 사면 되죠 뭐 안 넘어오네 엔젯 오리진 비타프레쉬 비타민 오렌지 맛 꾸미 올리브영 쿠팡 인기템 비타민 꾸미가 PX 신제품으로 입점되었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떤 정반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부사관 분께서 남겨주신 내용입니다 자 저는 10년간 부사관을 복무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는데요 군 생활하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명릉들과 지지들로 자기는 이제 5년 10년 뒤에도 이해하고 할 줄 알았으나 지금 더이제 더이제 못하겠다 전역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남겨주셨어요 다행히도 김용호 총장께서는 김용호 참모총장 때는 조금이라도 산소 흡기를 붙여놓고 좀 나아지는 듯 싶었지만 그 산소통의 산소마저도 총장이 바뀌면서 끝났다 김용호 총장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많아요 주변에도 보면은 김용호 참모총장에 대한 상당한 호의적인 내용 바꾸려고 노력했고 참 좀 센세이션한 분이셨다라는 얘기가 진짜 많습니다 제가 김용호 총장님 때 군 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라서 경험은 못해봤지만 되게 좋으신 분 같아요 김용호 총장 다들 간부들이 이렇게 평가하는 거 보니까 자 그런데 어떤 내용이 있느냐 전투지휘자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 최종반 GOP 서초에서 임무수행하고 있음에도 잔무와 기태 사역이 많아서 전투지휘자로서 평소 전투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주도하지 못하고 지휘관과 상급부대는 교육훈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례로서 귀순자 유도훈련 중 개인의 전술적 행동보다 통문에서 환경정리 깨끗하게 하라고 신경쓰는 지휘관 야 귀순자 유도훈련했어? 얘 전술적 행동 야야야 그 통문 깨끗하게 정리하고 와라? 야 통문 깨끗하게 정리하고 와라? 그 주변에 잡초 제거했나? 예초 기준 돌렸나? 예 자 귀순자가 통문 앞에 있어서 이제 목숨을 걸고 출동하고 탈북한 귀순자 앞에서 갑자기 군인들한테 야 방역복 입었어? 마스크 끼웠어? 야 귀순자 손소독시켜라? 장갑 씌우고 귀에 이어플로그 꽂아줘? 라는 스윗함 소대배와 전투세부 시행규칙 부재로 간부들이 전평시 잡기에 대해서 아예 모른다 진지 위치도 몰라 전지에 전시 어디로 배속되는지도 몰라 이러한 인원들이 지금 현장에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중요한 게 뭐야? 지휘관과 상급부대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간부들이 전세기위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거죠 전쟁이 나면 싸울 수 있는 군대도 아니다? 싸울 수 있는 군대가 아니다 개판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투기술자 위와 같은 이유로 전투기술자 편제화기와 무기체계에 대해서 지식이 약고 무관심하며 장비 운영 유지 보수에 전문가가 없다 장비 관리 편의를 위해서 장비를 일괄 회수 재분배한다 장비를 장비 관리 편의를 위해서 장비를 일괄 회수한다고? 왜 회수해? 왜 회수하고 재분배해? 개인이 만지고 개인이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해당 편제 장비를 갖고 있는 소속된 곳에서 개인화기 조준경을 반대로 장착하는 경우가 있고요 중사가 공용화기 분해법을 몰라서 손질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여러분 말했잖아 내가 농담이 아니라 내가 저번에 쇼치에서 말했죠 K3를 공용화기를 하면은 중상사들이 야 중상사들이? 야 공용화기 분해해서 이거 정비해나 수입해 하사가?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너 할 줄 몰라? 예 소회장이 와가지고 김 중사님 예? 저도 모릅니다 예? 소회장님도 할 줄 모르세요? 네! 야전 가서 알려준다 그랬는데 예? 지금 야전에 직각 임무수용이 가능한 소대장 분대장이 있어? 대한민국에? 하사 소위가 야전에서 최소한 K3 혹은 공용화기 이런 거를 편지장비를 만질 수 있는 애들이 있어? 야전 가서 알려준다고? 걔네들 대체 왜 하사고 왜 소위야? 그냥 이등병이지? 아니 맞잖아 그냥 기본 아니 병기본 맞추고 온 이등병이잖아 그러면 그러면 걔네들 이등병한테 이등병 계급장을 줘 왜 봉급은 소위 봉급 주고 하사 봉급 주고 왜 단기 봉급 장려금을 준대? 말이 안 되는 건데 지금 그렇게 학교 교육기관이 애들을 손 놔버린 거야 뭐라 그래 그러면서? 야전 가만 배워 야전 가만 배워 소회장들이 소총을 90발 쏘고 인간을 합니다 학군단 소위들이 그러면서 고병 제외하고는 여러분들 병과 학교에서 사격할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야전 가만 다 해 소 대장이 전입어서 사격을 하는데 이등병보다 못 쏴요 우리 분대장보다 총을 못 쏩니다 야 분대장 김병장 예 소 대장님 그 사격 좀 알려주면 안 될까? 나 90발 쏘고 인간했는데 헤헷 분대장 공용화기가 어떻게 쏘는 거야? 분해 어떻게 해? 날려주면 안 돼? 병신이잖아 이게 지금 문제인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망했어요 사실은 망했었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오고 있는 거죠 환장할 일인 거죠 미치게 이 일이 현실인 겁니다 기능 분야 전문가 기능 분야 전문가로서 맡은 바 임무에 전문성과 책임감이 없어서 전투력 발휘 및 유지 지원 업무가 수행이 불가능하다 사례 전문 교육 지식이 없는 보병병과 참모 담당관 비편제 담당관들이 와가지고 모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참모부 담당 업무임에도 부사관의 임무라는 변명으로 예하부대 행보관이 부서대장한테 시설 관련 업무를 시키고요 대대 급양관과 취사병이 부식을 안 받고 소초 간부들이 경계병을 내려서 부식을 받으러 가는 등 비상식적인 형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부대 전통의 계승자 진급자 교류 불투명한 편제 조성 등으로 전투 중심인 부사관들이 부대 전통을 유지하거나 계승 발전할 수가 없고 1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부대 전통이라는 게 존재하는지 의구심이 들고 부사관 인사심의 이후 불만이 나오자 여단 주임원사는 부사관들 내면에 피해의식이 있다 개인의 욕심이 있는 거 아니야 이 자식들 말이야 야 7군단 주임원사님은 부사관들한테 다 모아놓고 야 모사당 가가지고 군단 주임원사가 야 니네 뭐 불만상 얘기해봐 아무도 얘기 안 하니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 얘기했더니만 야 나 때는 말이야 나 때 하사는 월급이 얼마였는지 아냐 그래가지고 간부들이 에이 씨X 괜히 얘기했다면서 군단 주임원사가 진급자 교류 문제 얘기하니까 야 나는 좋기만 하더라 어 딴 데 가서 또 많이 배우고 그래야지 안 그래? 안 그래 기본사? 7군단 주임원사님이 또 그래가지고 7군단 부사관들이 11사단이나 8사단 부사관들이 다 혀를 찾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많은 사례가 있으나 특정이 될 수 있으니까 이만 그만하겠다 마지막으로 쓸데없는 경영대회 좀 그만해라 부사관 독서경영대학 수료 여부가 왜 인사심의에 반영되죠? 야 부사관 독서경영대학 수료가 왜 인사심의에 밤이 발휘되는 거지? 야 독하다 독해 해당 사단은 안경재비 책 들고 다니는 친구들이 진급하는 건가 봐요 싸워서 이기는 군인 총잘 쏘고 잘 싸우는 군대의 군인들이 진급하고 참군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서마니아 똑똑이들이 똑똑이 스머프들이 진급하는 이러한 처참한 대한민국 군대가 있다는 거다 부사관 독서경영대학이 있답니다 아무튼 수료 여부가 임사심의에 반영된다 사랑하는 가족관계 하기보다 군복을 입은 군인에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에 맞는 수준과 운용능력을 좀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화가 납니다 봐봐 편지화기도 못 만져 자기 전문 기식이 또 없어 전세기도 몰라 근데 독서를 하자 그니까 이 대한민국 군대는 야 이 씨 이거 봤다 어딨냐 정의보거든요 야 도대체 지금 봐봐 공용하기를 정비를 못해 그리고 이 제대로 임무수행이 지금 안 되어 기준자 받았을 때 이거에 대해서 임무수행에서도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어 교범을 봐도 모자랄 판이야 교범을 보고 장비를 만지고 매일같이 만지고 기름칠하면서 쏴보고 조립하고 분해해 보고 또 만져보고 정비해 보고 이래도 부족한 시간인데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아몰랑하고 그냥 오직 뭐야 독소 경영대학 독소 잘해서 독구감 잘 쓰고 이런 애들이 진급하고 이런 애들한테 야 최고의 부사관 최고의 군인 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의 상황 이게 정상이냐 이겁니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12사단 페인트 묻은 부사관이 참군인 훈련하면서 땀 흘린 부사관은 왜 그런 거 하고 있냐 지금 페인트 칠해야 되는데 이 지랄 욕먹는 군대가 정상이냐 이겁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고 체육단련하는 친구들은 해창이라고 비하하고 군대에 관심이 많고 전수료에 관심이 많고 땀 흘리는 친구는 밀덕이라고 비하하고 아무 쌀 떼기 없는 책을 읽고 열심히 독구감 쓰는 친구는 독소 경영대학 수료했다고 최고의 군인이라고 이야기하고 페인트 칠하면서 페인트 묻어온 친구들한테는 부대 관리 잘한다고 최고의 부사관을 칭하는 이 대한민국 군대가 과연 우리 부사관을 잡부 취급하는 건지 유치원생 취급하는 건지 중학생 취급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정말 환장할 일인 겁니다 환장할 일이야 환장할 일이야 대한민국 앞으로 장군 진급은 아프가니스탄을 보내 전쟁터에 보내지 않은 인원들은 장군 진급시키지 말입시다 이럴 거면 원사진급 통해자부터 전쟁터에 보내 응? 아씨 아무튼 임성근이도 뭐했어 이치마린 했잖아 이런 새끼들이 진급하면 임성근처럼 되는 거야 임성근이 뭐했어 여러분들 임성근이가 사단장 할 때 제가 김상호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 임성근이는 악연이 깊습니다 이치마린 외우기하고 해병대가 훈련 나가서 배 타고 나가는데 배 타고 들어와 자격증 시험 보러 가고 훈련 나갈 때 자격증 책 들고 나가고 간부들이 훈련 나가는 친구들한테 야 자격증 시험 있는 사람 손들어봐 훈련 중에 자격증 시험을 인솔하고 이치마린은 달달달 외우기하고 자격증 따기하고 무슨 자기 개발하겠다고 지랄 연병을 했습니다 임성근이가 자 그러한 작자들이 나중에 올라간다 책임을 질까 이러한 작자들이 나중에 높은 위치에 더 올라갔어 과연 부하들에 대한 책임을 질 것 같아 이런 새끼들은 징그만 바라보는 새끼 군인이야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군인다운 기계가 안 나와 야 장군답게 책임져야지 될 것 같아 이런 새끼들이 애초에 장교가 될 애초에 장군들이 깜냥이 안 되는 새끼들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장군처럼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으면 장군처럼 책임을 안 줘 지금의 모 사단장처럼 지금의 모 장군처럼 안 그럴 것 같아? 성큰이가 그랬다니까 성큰이 형이 딱 그랬어 사단장 할 때 이치마린 유명하잖아 환장할 일이죠 왜? 부하들을 내 전투원 내 싸워서 이기는 나의 부하 나의 전투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새끼들은 나의 진급과 나의 영달을 위한 수단으로 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 수단이 잘못됐고 그런 수단이 문제 생겼으면 수단을 버려야지 책임질 것 같습니까? 그러한 버러지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군인이 아니라 진급을 위한 나의 하나의 일꾼일 뿐이에요 얘네들은 진급을 위한 나의 수단일 뿐인 겁니다 내 부하들이 그러니까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내 수단이니까 자 그런데 오늘 또 특장사 3여단에서 김상호 어제인가요? 김상호 방송 그저께 방송 나가고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야 우리 부대 저거 군과 가창경현대회 저 사진이 왜 이렇게 화질이 깨끗하냐 야 저 누가 제보한 거야? 난리가 났죠? 제가 저번에도 한 번 했습니다 방송해도 내일 나갑니다 이거 보면서 야 우리 부대 누가 제보했어? 아니 지금 특전사 3여단이 ATT 훈련도 안 되고 지금 인원이 없어가지고 훈련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태권도 하겠다고 군과 가창경현도 하고 지적 연병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6월달부터 특수부대 아 지금부터 6월달부터였나요? 특수훈련을 제한시켰습니다 스쿠바 훈련도 못 가 공수도 못 뛰어 점프마스터도 교육도 못 가 지금부터 뭐해? 오직 태권도만 합니다 지금 3여단이 태권도만 해요 AT는 대충 해도 군과 가창경현도에는 제대로 해야죠 애들 특수훈련은 못 보내도 태권도는 해야죠 왜? 국군의 날을 위해서 왜? 나의 진급을 위해서 왜? 나의 영달을 위해서 우리 부하들은 무엇이다? 바로 수단이다 근데 이것을 내가 또 영상을 만드니까 야 어떤 새끼가 제보했어 어떤 새끼가 했어 저희 남편이 국군의 날 태권도 연습한다고 뭐 금요일 빼고 월화수목 퇴근 없이 18시 30분부터 21시까지 야간 연습을 무조건 한다 버스도 없는데 그 시간에 집에 어떻게 가라는 거냐 차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라는 거냐 토요일은 오전 4시간 일요일은 오후 4시간 태권도 연습을 한다고 한다 주말도 없다 이게 맞냐 말이 되냐 비가 와도 실외에서 태권도 연습한다고 한다 왜? 사람이 많으니까 정상입니까? 여단장님 지금 한기여단이 기능상실이에요 작년에도 구여단한테 그렇게 지랄했는데 구여단장님은 어쩔 수 없다 구여단장 작년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의 뜻은 이해하지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연도에는 삼여단이 또 하죠 작년에 국군의 날 올해 또 해요 이거는 우리 붕자자붕자 원식이 형한테 따져야겠죠 원식이 형 작년에 국군의 날 했는데 비와가지고 시무룩해져서 또 하는 거야 아니 이걸 왜 하는 거야 국군의 날은 행사를 했잖아 저번에 5년에 한 번 하는 거잖아 왜 또 해 자 여러분들 삼여단이 이런 버러지 같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 열받아서 공직자니까 얼굴 확 까버리고 싶은데 얼굴을 모자이크 했습니다만 우리 여단장님 싱글벙글하면서 보고 있죠 정말 화가 납니다 자신의 여단이 제대로 싸워서 이기기 위한 훈련에 대해서는 대충대충 넘어가고 정말 특전사 대원들이 받아야 될 특수훈련에 대해서는 대충대충 넘어가지만 이 태권도 그리고 군가가창 경연대회에서 진심을 보이는 이런 지휘관들의 이러한 싱글벙글한 모습 정말 화가 나죠 이 공직자의 얼굴들 정말 화가 납니다 정말 여러분 분노하셔야 돼요 내 세금이 이러한 여단장과 이러한 지휘부들의 싱글벙글 웃음을 위해서 서커스단을 운영되고 있는 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정말 화가 내고 분노해야 됩니다 직무유기예요 화 안 납니까 저는 화가 나거든요 여러분들 내가 사장님이야 내가 알바생들 돈 내고 뽑았어 근데 우리 알바생들이 돈 내고 와가지고 일하러 왔는데 TV만 보고 있어 화 안 나 화 나 안 나 지금 해야 될 게 많아 설거지가 쌓여 있어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데 알바생들이 TV 보고 있어 사장님 화 나 안 나요 화 안 나는 사람 우리 엄마가 요리 우리 엄마가 음식점을 해 근데 우리 엄마 가게에 직원들이 있어 근데 직원들이 주문이 막 들어오는데 누워서 TV 보고 있어 너네 뭐 해? 예? 주문 들어왔잖아 아이씨 TV 좀 볼게요 화 나 안 나 지금 특정사가 그런 거야 특수훈련을 보내야 돼 애들 지금 밀려 있어 그리고 지금 훈련하기도 사람이 없어 바빠 지금 수많은 이러한 지금 해결해야 될 훈련과 준비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걸 다 무시하고 좋게 지휘관들의 싱글벙글 태권도만 하고 있다는 게 화가 나 안 나 더 열받는 것도 있지 근데 이거를 지금 이거를 제보하는 사람이 찾겠다고 하고 있어 지금 육군항공에 조종사가 없어 이건 또 뭔지 아세요? 야 이분 이 왼쪽엔 사람 누구게? 계급장 보여? 이 계급장 보여? 여러분들 이 계급장 뭐야? 무슨 계급장이야? 준이 계급장이죠? 이 사람 뭐게? 이 사람 직책이 뭐게? 직책이 뭐게? 항공준이야 조종사야 조종사라고 육군항공준이 폼 미쳤다 야 내가 그렇게 나라에서 시X 세금 들여가지고 조종사 만들어가지고 핫 야 항공준이야 저 사람 항공준이라고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일부 부대의 잘못이라고 봅니까? 날명진님 이거 대한민국의 몇 안 되는 특전여단의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가 1년에 한 번씩 있어요 이게 한계 부대의 문제가 아니죠 이건 대한민국의 전체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군의 문제예요 특전사 그 여단의 문제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매 년마다 있는 한계 여단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분 조종사입니다 조종사예요 헬기 조종사예요 이분 자 이분들은 뭘까요? 헬기 정비하는 애들이에요 정비 담당관 및 정비병들이에요 여러분들 환장할 일이죠? 자 여러분 항공준이 맞습니다 이분 제가 이거 항공준이 맞습니다 특전사예요 특전사에 근무하는 항공준이십니다 특전복 있습니다 제가 다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아니라고 하고 싶은데 맞습니다 이분들은 정비하는 친구들이고요 이분들은 정비하는 친구들입니다 맞습니다 특항단입니다 특항단 항공준인은 특전사가 아니냐고 특항단입니다 특항단 특전사령부 소속의 특항단입니다 조종복을 안 입는 게 아니라 실제입니다 박지호님 모르면 그럴 수도 있죠 자 조종사가 없다고? 자 조종사가 없다고 지금 난립니다 다들 전역한다고 근데 지금 우리 조종사들이 저렇게 열심히 송판들고 있죠? 송판들고 있는 조종사라니까 아휴 야 진짜 국민혈세 나랏돈 투자해서 조종사 만들고 정비사 만들어서 키워놓으면 뭐하냐 다 전역하고 도망가는데 근데 이런 곳에 다 누가 있다? 벌레 같은 지휘관 새끼들을 만나서 다들 현타와 전역을 한다 벌레 같은 지휘관 만나서 카이만장갑 꼈다고 누가? 아니네 카이만장갑 카이만장갑 아닙니다 아니 보세요 여러분들 국민혈세 만들어서 국민혈세 나랏돈 들여서 몇 개월씩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돈 들여서 조종사를 만들었습니다 조종사를 만들고 정비사를 키워놨어요 그런데 벌레 같은 지휘관 만나서 저렇게 현타와서 전역을 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게 공부하고 노력해서 항공주의가 됐어요 근데 저렇게 얼굴에 위장크림 위장크림도 바른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위장크림이야 마스크야 지금 저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하는 거냐 이거예요 아니 정비하기 시간도 없다며 사람도 없다며 힘들다며 보라니까 야 이런데도 간부들이 왜 전역하냐고 이런데도 간부들이 허위가 허리가 비고 있다고 위장크림이죠 위장 마스크 아니죠 야 조종사 위장 위장크림이야 이거 어 위장크림이다 야 위장크림 이거 광고하는 거 써야 되는데 광고하는 거 K2G 위장크림 저거 그 시험 통과한 거예요 부특기라고 아휴 진짜 환장할 일이죠 여러분들 이게 대한민국 군대 현실입니다 예 화 안 납니까 제가 화가 안 나게 생겼어요 내 세금 들여서 저렇게 조종사를 돈 들여서 양성을 하고 항공학교 보내서 양성하고 돈 줘가면서 항공수당 줘가면서 만들어 놓고 키워놓으면 뭐하냐고요 저런 벌레같은 지휘관들 만나서 전 인원이 저게 아니 저게 저게 중요해? 아니 여단장님 아니 삼여단장님 저게 중요한 일이야? 아니 저 군가가창경연대회가 저만큼 중요한 업무야? 저만큼 우리 군 장병들에게 어마어마한 임무야? 아니 물어놔 봅시다 아니 여단장님 당신의 따님도 당신의 따님 아드님도 저런 거를 해? 만약에 학교에서 수능 봐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데 애가 공부하기 바빠 죽겠는데 학교에서 2, 3주 동안 저지달다고 생각을 해봐 당신 와이프는 가만히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봐 어? 당신 아들 딸이 무슨 일 하는지 모르겠는데 당신 자녀가 어떤 직장에 다니는데 자신의 업무를 안 하고 저지달 떤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갔는데 저지달 떤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 당신은 괜찮을까? 아니 왜 당신의 부하들을 왜 애새끼 취급하고 왜 병신 취급하는 거야? 쟤가 초등학생이야? 아니 중학생도 저런 거 안 해 요즘에 고등학생도 저런 거 안 해 당신이 돈 줬어? 아니 내 세금 가지고 왜 당신이 저지달 떨고 있어? 저렇게 함부로 운영하는 거야? 네 돈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에 세금 존먹고 있잖아 내 세금 줘서 왜 특수요원들을 왜 저런 항공 전문가 항공 저런 노하우를 가져야 되는 저 준위들이 저지달 떨고 있냐고 통판 들고 내 세금을 왜 존먹고 있냐니까? 안 창피해요? 당신이 당신 지휘관으로서 당신의 이 계급장으로서 대한민국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군대를 당신이 제대로 운영했어? 제대로 그 인간들을 제대로 전투하게끔 했어? 당신 간첩이야 당신 김정은이랑 뺨치는 지금 이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야 내 세금을 당신이 존먹고 있는 거라고 횡령이 그냥 횡령이 아니야 꼭 그 돈을 횡령하고 자기 책복하는 것만 나쁜 게 아니야 야 진짜 한심하다 한심해 겨우 장군돼서 한다는 생각이 저지랄이고 적어본 것을 실실 쪼개고 있는 거 야 좋다 좋아 어? 좋아? 좋아! 웃고 있는 당신의 얼굴을 보는 게 내가 진짜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당신이 나중에 당당하게 사회에 나와서 내가 장군으로서 내가 정말 하루하루 진짜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해서 살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 한번 해봐 이게 정말 우리 군인들을 위한 일이었나 이런 것 때문에 국군의 날 준비한다고 태권도 한다고 특수련도 못 보내고 쉴 때 쉬지도 못하고 전투로 보존도 안 되고 쓸데없이 다치기나 하고 맨발로 태권도나 하고 그 지랄 떨고 있는 게 특수련사 요원이고 그 지랄 떨고 있는 게 국가와 국민을 왜 충성하는 거라고? 다시 한번 생각 한번 해봐 정말 아깝다 내 세금이 아까워 어휴 그럼 태권도 야 그러면 자신이 장례임한 거 태권도 관장으로 하는 저걸 왜 했어? 창피하다 창피해 창피해! 이러니까 전역을 하지 전역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야! 이러면서 뭐 여단에서는 뭐 전역하는 인원들 인력 유출을 위해서 방지하고자 뭐 인력 유출을 막고 뭐 전문허사를 늘려? 어휴 환장할 리의죠 자! 육군항공 봐라! 육군항공 꿈꾸는 친구들 니네 이거 실기평가 때 이거 준비해라 송판 면접 볼 때 딱 이러고 가 아 저는 송판을 잘 잡습니다 뭐예요 육군항공 육군항공 외지원에 전 송판 잡는 걸 좋아해서 항공 준사관들은 송판 잡는 걸로 대체한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